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신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내가 세계물 나누고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련다. 길라앗도 나의 것이오. 문하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지팡이이다. 그러나 모합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도맨은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내 수유임을 밝히련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련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도맨까지 인도합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 중에 마음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는 이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성령이 아니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시편 108편이 그렇습니다. 이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확실히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이 고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연상시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주 똑똑한 총명한 소년인지라 바벨론의 관원들이 이 다니엘을 특별 왕궁에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 바벨론의 여러 지도자로 중에 한 사람으로 쓰려고 그가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왕궁에서 먹는 모든 고기는 다 우상신전에 받쳐진 재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에게 받쳐진 재물을 먹지 말라 하였기에 다니엘로서는 심각한 고민이 된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도 뭔가 이런 큰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결단을 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노래를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여러분 노래 부르는 것이 그렇게 큰 결단이 필요한 겁니까? 사정을 알고 보면 이건 대단한 결단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초해전 형편이 9절에 보면 모합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 연합하여 다윗을 치러 올라온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막 왕으로 세워진 직후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대군이 자기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을 정도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처지에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노래하겠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에 대한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속에 배가 침몰해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배의 악단장이었던 월레스와 그의 단원들이 찬송가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가를 연주하는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일은 생존자들에 의해서 증언되어진 내용입니다. 사실인 거죠. 이제 배가 침몰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리고 최후의 구명보트에 타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때의 그 상황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때 월레스와 그의 악단은 자기들 스스로가 구명정을 타려고 달려가지 않아야 하고 연주를 시작을 합니다.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을 연주하는 동안 죽음의 극한 공포에 사로잡혔던 그 많은 승객들의 마음 속에 놀라운 평강도 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잔양입니다. 다위대기에 있어서 이렇게 노래하겠다고 그가 결심을 한 것은 자기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 영혼아 깨어나라 2절에 검은 거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다위대기에 진짜 걱정했던 것은 환란이기도 하지만 정말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영혼이었습니다. 다위대에 영혼을 깨우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깨어났다는 것은 뭘 가지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영이 죽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일부러 안 믿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영이 삽니다. 영이 살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 마귀가 뭘 삼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욕기를 보면 마귀가 욕을 시험합니다. 재산 다 뺏어가고 그리고 자녀들 다 죽고 종들 다 죽고 그리고 욕에게는 악창이 생깁니다. 그런데 마귀가 원했던 것은 욕의 재산이나 욕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욕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뺏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랜디 알코니슨 행복이라는 책에 보면 어느 신문 독자 기고 난에 실린 글을 그가 거기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행복이란 집에 조금 늦었다고 부모에게 초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만의 방이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를 믿어주는 부모가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간절히 바라던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다. 행복이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옷을 잘 입는 것이다. 이런 행복이 나에게는 없다. 15세의 불행한 소녀. 며칠 뒤에 그 똑같은 컬럼란에 13세의 소녀가 쓴 글이 탑신처럼 올랐습니다. 행복이란 걸을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볼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불행이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15세 소녀의 편지를 읽는 것이다. 나는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걸을 수는 없다. 13세의 행복한 소녀. 여러분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과 영원히 죽은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적이 몰려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영혼을 깨웁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려는다고 그랬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환한 날이 다가오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들려가서 지독하게 매를 맞고 한밤중이 되었을 때 그 바울과 신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활짝 열리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죠. 찬양은 새벽을 깨웁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하는 것과 영혼이 깨어나는 것과 새벽이 깨어나는 것이 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러면 더 뜨거운 찬양이 나오는 거죠. 3절,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이 가사만 읽어보면 다윗이 가장 편안하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때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실장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혼이 깨어난 사람, 영혼이 산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공모전이라는 게 있죠. 공모전의 여왕이라고 불려지는 박신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공모전 23관 왕이라고 하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박신영 씨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기독교 TV에 간증으로 나왔는데 자기에게 그런 믿음을 전해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박신영 씨의 아버지는 늘 무슨 질문을 하든지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아빠 친구들이랑 요즘에 많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하나도 은혜가 안 되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냐. 뭘 좀 질문을 하면 자세하게 들어주고 좀 해답도 제시해 주고 해줘야지 무조건 하늘만 바라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무작정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삿짐을 그냥 거의 길거리에 내동댕이 치는 것처럼 그렇게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겨우 몇 가지 이삿짐을 챙겨서 차에 싣고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이 그냥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너무 짜증이 나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짜증을 부렸대요. 엄마 좀 어떻게 좀 해봐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실 거야. 무슨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해. 엄마 돈 있어. 정말 속 터지는 날이었는데 그날 그렇게 들렀던 어느 부동산에서 믿어지지 않은 그런 집주인을 만나고 그 시세와는 너무나 안 맞는 그런 월세로 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집에 들어가서 자면서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셨구나.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늘을 바라봐. 이 말은 너무 막연한 거죠. 형편이 좋을 때는 뭐 그런 말도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 급하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신영아 내가 뭔가 좀 모아둔 돈이 있어. 뭐 이렇게 아버지가 꺼내놓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들을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든지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그렇게 그냥 차를 운전해서 그냥 떠나는 아버지는 또 뭐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떠나는데 룰룰랄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여기서 찬송이 나오는가. 그런데 엄마가 자기가 들고 있는 핸드백을 보고는 신영아 이거 너 거니? 엄마 줄 수 없어? 그러면서 그 핸드백을 뺏어다가 엄마가 손에 이렇게 걸고는 운전하는 아빠한테 여보 나 어울려요?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형편에서 자기들이 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닌데 자기만 그 차 속에서 꿍꿍거리고 있었지 엄마 아빠는 어쩌면 그렇게 소풍가듯이 즐거워하느냐. 그날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눌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유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박신영 씨도 자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함.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믿음 어떤 환란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확신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윗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편 108편을 읽어보면 아 다윗이 정말 다급한 상황에 있었구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그런 다급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만 보면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다윗도 그런 다급한 상황에 마음이 몰렸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났다는 겁니다. 성소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났다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내가 세계물 나누고 숲고 골짜기를 측량하련다. 길러와도 나의 것이오. 문하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지팡이다. 그러나 모합은 나의 세수대야로 삼고 에도멘은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련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정가를 부르련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소에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다윗이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모합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이거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잖아.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잖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윗이 가슴이 떨립니다. 내가 울고 불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다윗이 뜨겁게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노래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대적이 몰려오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다윗의 속에서부터 놀라운 확신이 일어난 이것이 영원히 깨어난 사람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이미 새벽이 깨어졌죠.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는 기도 응답의 제목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든지 이미 응답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에게 성소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뭘 더 아낄 것이 있겠느냐. 독생자도 주셨는데 우리 기도에 뭘 도대체 하나님이 주저하고 아낄 것이 있겠느냐. 응답 그 자체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임하셨는데 이미 응답은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그렇다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서 홍해 앞에 갔습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그리고 모세에게 얼마나 원망을 퍼부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모세도 순간 마음이 흔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국국 14장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걸음도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하겠다는 것은 믿음의 결론인 것입니다. 요즘 화요일 새벽마다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에서 올해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또는 교회생활 또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약속인데 아직까지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 정말 변화가 필요한 일 그런 것들을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가 붙잡자. 그리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매일 일기로 쓰고 그리고 그것을 화요일 새벽마다 모여서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보의 강구로 나와야 될 정도로 무슨 역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가슴이 떨려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결단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도 오늘 결단합니다. 10편 108편에서 다윗에게 받은 도전 저도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은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도무지 찬송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찬송하는 것은 결단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뒤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놀라운 간증입니다. 아유 결심만 하면 되나요? 저는 늘 작심삼일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결단을 자꾸 도전할 때 마음에 제 아내도 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만 하면 될까? 스틸워터라고 하는 한 미국 노인에게 치매에 걸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를 요양원에 보냈는데 매일 아침에 그 요양원을 찾아가서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아내와 한두 시간씩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분이 자기 아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이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남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웬 낯선 남자가 결혼해 달라고 하니까 순간 좀 주저하더랍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래요. 그러고서 대답하기를 저에게 계속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날 이분이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의 아내와 이런 번거로운 결혼식을 다시 준비한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다시 제 아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저는 오늘만이라도 저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치매에 걸린 아내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알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했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심정은 메말라져 있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몇 번을 반복하고 반복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결단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마치 치매에 걸린 아내의 입에서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고백을 듣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의 심정입니다. 주님 정말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만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 마음에서 부터 나오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도 그 결단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10편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0편은 읽어보면 그 내용이 다 그 내용 같아요. 설교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어떻게 매번 다른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다윗이 이 10편 108편의 고백을 10편 57편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0편 57편 7절에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다윗이 한 번만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나갔던 것. 다윗의 10편을 읽어보면 내 마음을 정했다. 나는 결심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10편 101편 2절부터 읽어보면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불이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이끄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오늘 분명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결심하게 하시는 것이 있을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려는 성령의 마음이시고 도저히 찬송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그냥 붙잡고 단순하게 찬송하라 하셨으니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입에서 우물우물 거리지 말고 아주 큰 소리로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는 왜 그렇게 매번 일어나라고만 하는 거야?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 보여드립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진실한지를 주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니 이미 응답은 받았으니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하고 결단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일어나서 함께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금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의 바라봅니다. 내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원히 확정되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부터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반응하시기 바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람 하나님 저게 찬송하며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그대로 실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들으시기 바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곳을 나오신 하나님 이제는 주께서 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으니 주여 받으소서 하나님 주여 받으소서 주여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정 중심에 역사하시고 또 충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뻐하는 뜻대로 팔기를 원하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어떤 형편과 절제에서도 마음을 확실히 정해서 노래하기로 정해서 노래하겠습니다. 영원히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새벽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심정에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동화하며 찬양하며 동행하며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깨워 살아나며 저들의 삶 속에 새벽이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 놀라우신 하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글과 은혜로 동화하시는 주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일을 오늘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응답한 우리의 기도 주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우리가 마음의 결심하지만 이루는 일은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사모함에 갈망함에 결단함에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심령이 깨어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확신이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새벽이 깨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어둠이 떠나고 새날이 밝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과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 하심임을 믿습니다. 심령에 주의의 은혜가 넘치는 복을 받게 하소서 병든 이들이 오늘 주님께서 안수하여 오늘 이 시간에 깨끗하게 저들을 고치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천국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공경에서 건지소서 깊은 수렁에서 일으켜내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특별히 기억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토록 기도했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북한 내부에서 진정한 변화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가 꺾어지고 거짓과 폭력이 사라지고 하나님 자유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땅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성교사님들 오늘도 동일하게 저들에게 입술에 찬양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 확신을 거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 새벽이 깨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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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